ㄷㄷ 4셔가 낫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저의 이야기들을 만지게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킬에 뺏기 적당한 이곳에 뺏기 2분에 뺏기 1분에 뺏는 건 4분에 뺏기 3분에 뺏기 4분에 뺏기 1분에 뺏기는 1분에 뺏기 1분에 뺏기 왕을 봐 할게 대굴대굴대굴대굴 여기도 어이구 2층 어 왔네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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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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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지금 하구나 이거 어 시고마 나이스다 어 아우 날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서 위도우는 또 히트스캔이니까 오케이 위도우 봐줘라 아우 위도 필!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2층 오는 거 허그랑 부리가 맞고 위도 없으면 더 편하지 위도면 나 잡을 거 없긴 해 약간 이러면 되는 수지 변수지 변수지 이러면 이러면 변수지 이것도 변수지 진영이 아예 바뀌었네 오리그 숲인데 앞에 있어 어 이것도 변수지 다 필이다 나 자리 하나 잡아줄게 나 맥크리 나가면 안되겠다 나가면 안되겠다 약간 오리 잘 막는데? 보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표를 낳고 얘들아 좋아 좋아 이렇게 딱 한 톤만 더 하면 된다 아 야 와 야 근접 씹혔어 어? 뭐냐? 나가라고 보였는데 성강에 씹혔나보네 아 개오바다 주먹은 나갔는데 뭐 판정이 씹히냐 잡은건 나 들은 너 자꾸 중요할때 죽어 레킹아 너 죽으면 안돼 내가 죽을거 같기도 하고 아 미칭 먹어야지 야 허물허물 아 우리 홀딩 한 번 해야 됐는데 홀딩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나 이 랩에 불이 넣고 펄스로 딱 한 명만 먼저 지워보자 사실 막 턴이다 진짜 막 턴이다 얘들아 집중 잘하면 돼 그렇지 아 제발 우와 오 너이스 나 다 자르러 가야 돼 저 빨리 저 비비기만 하면 이긴다 오우 야 우리 트레킬이네 이건 아까 살은 게 멋있긴 했다 근데 흐흐흐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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